러시아 제수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총알바지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을 고기 분쇄기에 던져놓은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23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병력은 전쟁 초기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불어났는데요. 러시아 병력이 늘어난 것은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형과 러시아 민간 용병에서 와그너 그룹의 용병 모집 때문입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5만 명을 배치했고 이 중 4만 명은 러시아 전역에 수감 중인 제수들 가운데 모집된 인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지난 9월 부분 동원형을 선포했는데요. 이로 인해 예비군 짐진병 30만 명과 자원 입대자 2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전체 병력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정규군 15만 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와그너 그룹 소유주 예브게니 프리고지는 러시아 전역 교도소를 돌며 제수들을 모집하고 용병으로 투입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천명에 불과했던 와그너 그룹의 용병 인원이 최근 2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 지상군 전력의 약 10%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같다고 영국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매체 CNN도 교도소를 찾은 와그너 그룹이 참전 6개월로 사면 한 달에 최대 20만 로블의 급여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수감자에게 용병 지원을 권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와그너 그룹의 제수 모집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최근에는 여성 제수마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AFP는 프리고진이 러시아 내 감옥에 복역 중인 여성을 용병으로 채용해 전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인 듯 와그너 그룹은 아프리카 교도소마저 돌며 용병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와그너 그룹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교도소에서 반군을 꺼내 우크라나 돈바스 지역 등 해외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군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나의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중범죄 혐의로 잡았던 사람 중 20명 이상을 석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수 용병들을 토대로 와그너 그룹은 우크라나 전쟁 동안 규모가 커졌고 전쟁 초기 로완스크 지역에서 연승하며 유명해졌습니다. 러시아 정교군들이 거듭 패배하는 것과 비교되면서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와그너 그룹에 찬사를 보냈고 심지어 떠받들기까지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에 와그너 그룹은 다른 러시아 군벌들과의 권력 경쟁에서 중심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존 커비 조정가는 러시아 군대가 와그너 그룹의 명령을 받는 사실상 부하라고 평가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을 기반으로 프리고진 또한 세력을 넓혀가는 반면 제수들은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희생당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와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바흐무트를 정복하려 놓고 공세를 퍼벗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수들은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들은 거의 훈련을 받지 않고 건강이 부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의 포병으로 보내지거나 지뢰를 제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도 최근 몇 주 동안 바흐무트 전투에서 제수들의 희생이 큰 점을 언급하며 프리고진이 마치 러시아인들을 고기 분쇄기에 던지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다. 천명의 와그너 그룹 용병이 최근 전사했는데 이 중 40, 90%가 제수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와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은 제수들에게 6개월 동안 싸우면 사명과 자유를 주겠다는 요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허울 좋은 약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수자 인권단체 철창 속의 러시아의 올가 로마노바 국장은 와그너 그룹이 제수 가족들에게 용병 취업 대가로 약속한 한 달 급여 1,400달러도 불규칙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제수들이 와그너 그룹으로부터 약속받은 대가들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 심지어 사면마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가는 이어 제수들은 교도소에 여전히 등록된 제수다. 사면조차 대통령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국회 또한 제수를 사면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와그너 그룹이 제수들에게 제안한 대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수들은 용병 규칙을 어길 시 가혹한 대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가 로마 노바는 제수들의 취약한 입장과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겨루로 용병 규칙을 위반한 제수들에 대한 불법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와그너 그룹은 규칙을 위반한 제수들을 총으로 쏘고 음주나 마약 복용을 이유로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사형을 집행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